판단력이 장점이었다 바이퍼가 딜을 좀 하고 있거든요 테디! 저항임성! 아! 더블켈! 바이퍼! 조금만 더 성장이 뭔가 엇갈렸다면 막 다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조금만 더가 그게 세상에도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 그래서 25분에 그냥 밀고 가나요? 물론 하나 생명도 좀 무섭긴 해요 괜히 억지 부리다가 그러니까! 뒤로 돌아! 입가심으로 욕먹으면 딱 좋거든요 아! 자용입니다 입가심인데! 주식이 거의 주식인데요 영혼이 달려있어요 네 차이가 언제 이렇게 났죠? 진짜 돈이 만 2천 이상 납니다 이제는요 와! 이게 하나 생명의 체급입니다! 오! 도란의 화력에 그냥 그렇죠! 지금 막 시스템도 나가버리죠 이거로 여러가지 막 상황이 아멘